국민연금이 기금운용 방향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권에 의존하던 기존 운용 방향에서 해외 자산은 물론이고 주식과 대체 투자 비중을 늘려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종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자산은 모두 367조 원, 자산규모 세계 4위의 거대 기금입니다. 이 가운데 채권 투자 비중은 지난 6월 기준 68%로 주식과 대체 투자는 24%와 8%에 불과합니다. 국민연금은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5년 안에 채권 비중을 60% 미만으로 줄이고 주식과 대체 투자 비중을 늘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투자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재 해외 투자 자산은 56조 3천억 원으로 전체 투자 비중의 15.3%에 불과합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3년간 해외 투자가 3배 이상 증가했다며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해외 투자 비중을 5년 내로 2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컨퍼런스에 참석한 로렌스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도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밖의 전과구 이사장은 컨퍼런스에서 기금을 운용하는 해외 기관들과의 파트너십도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이사장은 올해 해외 운용사의 국민연금 총 보유액의 3분의 1인 약 132조 원을 위임할 계획이라며 해외 운용사와의 관계를 지속해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연금 수급자 증가로 기금 구걸 우려가 깊어지는 국민연금 해외 투자와 대체 투자로 성장의 한계를 벗어나는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